현재 유전자 가위에 관련된 전체적인 테마 자체가 이슈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한 바로 치료 목적의 승인이 이루어졌다는 소식 때문에 결국은 기존에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갖고 있던 모든 업체와 바이오 업계 자체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 기술을 이용할 때가 왔다. 결국은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한 난치병 치료민 시장 자체가 크게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유전자 가위라는 게 뭐냐면요. 유전자상 변이를 통해서 난치병이 나타나는 부분 그리고 핵심적으로 혈액 관련해서 그 다음에 플러스 유전자 이상으로 해모글로빈이 정상적으로 이동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빈혈 그 다음에 혈액 관련 질환들이 이런 관련 기술을 통해서 바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바로 승인된 치료법도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한 바로 지중해의 빈혈병 이런 부분들이 먼저 승인이 됐거든요. 결국은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이 실질적으로 개발은 됐었는데 신의 영역에 대한 도전이다라는 공교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윤리적인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는 실제 치료의 승인 이후에 바로 시장 자체가 이제는 형성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시작이다. 물고가 터졌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제넥신 같은 기업은요. 기존의 유전자 가위에 대장주로 불리는 이 툴젠의 바로 프로치료제 협력 관련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신약 개발 관련해서도 계속적인 협업이 예상되고 있다. 결국 유전자 가위 관련 후속주로 그 다음에 차후 수납매 종목으로 크게 부각받을 것으로 미리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현재 차트 매우 매우 중요하겠죠. 차트부터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보면 현 추세와 지지 저항 구간을 우선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핵심 대응 구간에 대한 매물대를 알아본 다음에 단타든 스윙이든 각 구간에 대한 매수가, 목표가, 순조가, 가격 전략에 대해서 다 알아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야 제대로 스윙 내실 수 있다라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보시면 기존의 저점을 갱신하는 상승과 조정이 나왔죠. 결국 이 저점이 깨졌다는 얘기는 이 구간은 이제 저항이 된다는 얘기고요. 전체적인 파동상 다시 한번 조정 이후에 이렇게 박그릇 패턴으로 반등의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일단 주봉상 21산 추세선 위로 올라탔고요. 그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지지 구간은 바로 맞습니다. 8천에서 9천 구간입니다. 매물대를 오랜 기간 동안 무려 6개월 구간 만들어놓은 시간 조정의 구간이고요. 이런 매물대는 한방에 깨지지 않죠. 핵심적으로 눌림시 매수 관점이고 이제는 1차 구간에 이어서 2차 구간, 4만 구간까지는 기술적 반등을 보일 수 있는 핵심적인 2차 저항 구간이다. 결국은 이미 지지와 저항 매물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상승으로 돌아가는지 이 부분만 체크하면 되는데 21선 주봉의 위에 캔들이 마감했다는 얘기는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변곡점 초기에 진입했다고 강조드립니다. 이때 당시에 어때요? 21선 위로 올라탄 이후에 21선이 깨지지 않은 때까지 어때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오죠. 결국 위에 꼭대기에서 팔지는 못하더라도 어깨에서는 팔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때 사서 이때 파는 거죠. 이런 추세선이 깨질 때. 이만큼 먹는 겁니다. 이만큼 먹어도 제대로 추세대로 먹을 수 있다고 저는 강조드리고 지금의 그 초입에 와있다라고 강조드립니다. 그렇다면 핵심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하는 원인 뭐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수익으로 돈을 벌겠다고 주식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맞죠. 결국 매수가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파느냐 어디서 손절가를 잡느냐 이러한 가격 전략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구간에서 사서 어느 구간에 1, 2차로 팔고 어디로 분할로 매집해서 결국 수익을 내셔야 제 채널에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시겠죠. 수익 내신 다음에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해주셔서 저는 채널 성장하고 여러분들은 수익 가져가고 서로 일석이조가 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가격 전략 어떻게 취하면 될지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 결국 가격 전략 및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영상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부분이겠죠. 과연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가 내가 물려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서 빠져나오고 수익으로 마감할 것인가 결국 그 이유 때문에 영상을 시청한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에 대한 주요 핵심 매수가부터 목표가, 손절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당 종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구성을 해놨냐면요. 레포트 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차후 종목에 대한 전망과 그 다음에 어때요? 모멘텀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해놨고요. 이 내용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셔서 수익 내실 수 있게 정리를 해놨죠. 그러면서 발행 컨텐츠 보면 핵심적인 주요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레포트를 쭉쭉쭉 만들어서 주요 핵심 종목에 대해서 그냥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한번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보여드리면요. 바로 화면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주요 핵심 자료에 대해서 공유 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대로 따라하시면 된다. 결국 어디서서 어디 파는지 핵심적인 대응 전략 가액들이 적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대응 전략집 안에는 주요 차트를 통해서 어디예요? 네 맞습니다. 현 추세와 주요 진입 포인트, 가격적인 전략을 완벽하게 보고 왜 이 구간에서 대응해야 되는지 근거를 통해서 어때요? 투자의 매매 기준을 갖고 대응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 및 주요 기업 개요와 추천과, 목표가 모두 정리해 드리니까 그냥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보시고 그냥 걸어두고 그대로 따라하셔서 수익 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주요 핵심 매수가와 추가적으로 미공개 정보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주요 수급과 주요 매집 세력에 대한 부분들 매우 매우 궁금하시죠? 이런 부분들도 주요 평당가 산출과 그 다음에 주요 매물대의 의거에서 핵심적인 매매 근거를 같이 포함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왜 바로 영상에서 가격 전략을 공개하지 않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야 바로 속 시원하게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파는지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요. 이 유튜브에서 가격을 공개하게 되면 이 다른 많은 유튜브 영상들에서 이것을 카피하거나 재사용하거나 한마디로 복사 및 재배포로 다른 업체들이 사용하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를 사칭하는 주요 광고 계정과 사기까지 등장하게 됨으로써 이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컨텐츠를 보호하고자 핵심적으로 이 시청자 그리고 인증된 구독자가 아니라면 가격 전략은 어때요? 바로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 그 부분들을 이야기 드릴 겁니다. 보시면 이 대응 전략과 실시간 참여해서 종목 질문하는 부분들 그리고 종목 대응 자료를 신청하는 방법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상단에 보시면 제 개인 번호 오픈해 놨고요. 010-5929-7823번 여기로 해당 종목명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그게 끝입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카톡방에서 이런 식으로 어때요? 종목 분석도 취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요청하는 분들에게 모여서 주주 카톡방에서 이 링크로 해당 종목에 대해서 해당 레포트 가격 전략까지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난 이게 더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추가적인 종목들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 영상하고 그다음에 요청 종목을 기반으로 어때요?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드리고 있죠. 한마디로 첫 번째 카카오톡을 통해서 주요 질문과 실시간 참여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요 레포트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요청하시면 주요 핵심 대응자료 요청하시면 제가 어때요? 해당 링크 이런 식으로 발송을 해드린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난 실시간으로 좀 듣고 싶고 영상으로 좀 풀어달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올려드리고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공유 영상, 공개 영상도 있겠지만 비공개나 또는 일부 공개로 핵심적으로 같이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시거나 대응방법에 대해서 걱정이신 분들은 망설임 없이 해당 번호 010-5929-7823번으로 종목명 적으셔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답변해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종목 대응방법이야 그다음에 자료들 같이 드리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실 건 너무나도 간단하죠? 번호로 종목명 남기면 되게 끝입니다. 그러면 제가 내용들을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해당 카톡방에 초대해드리거나 또는 나는 카톡방 싫다 자료만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해당 종목에 대한 레포트 접근거나 링크 이런 식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우 매우 간단하죠? 자 여러분들이 결국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저 같은 경우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영상에서 꼭꼭 눌러주시고 저 채널 성장할 수 있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수익과 정보를 찾아가시고 저는 채널 성장을 통해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할 수 있겠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대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질문과 요청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종목 대응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실시간으로 소통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많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다가 다음과 같이 실시간으로 소통을 좀 하고 종목 대응하면서 종목 추천까지 드리는 그런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목 소통 매매 방에서는요. 시황 분석과 그 다음에 종목 추천 차트 교육 그리고 종목 분석 공유와 마지막으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까지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을 대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어떤 부분이냐. 일단은 레포트 부분에서 보시면 종목 추천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레포트 발행하고 있고요. 이러한 레포트 받고 싶으시다면 어때요? 이 링크들을 저희가 어때요?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주요 마감 시황 그 다음에 주요 핵심적으로 장중에 있을 스케줄들 그리고 여러 가지들 계속적으로 시황 남겨드리고 있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때요? 소액으로 단타 치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종목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렇게 주주 실시간 되는 카톡방에서 종목 추천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목 분석도 취합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어때요? 이렇게 종목 추천들 계속적으로 문자와 함께 발송해 드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 방, 카톡 방, 그 다음에 문자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종목을 대응하고 그리고 종목을 분석했던 부분들을 실시간 물어볼 수 있는 창구들을 대폭적으로 마련을 했고 어떠한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종목 추천받고 대응해 드릴 수 있도록 모두 마련해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급등주 딱 한 개 수익나는 종목들 카톡과 그 다음에 텔레그램 그리고 문자로 매일 하루에 한 개에서 두 개 정도까지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매수 신호를 통해서 매일 일일별로 천해 드리고 있죠. 그리고 매수가 끝이냐 그게 아니라 주요 핵심적으로 매도 신호까지 같이 나간다는 점 이러면서 소액으로나마 조금씩 단타하면서 추매자금도 벌고 그 다음에 신규 현금 확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재미있게 주식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카톡방 텔레그램방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종목 추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추천한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수익이 나는지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주요 구간에서 물어보시면 매도 신호 이후에 수익 났다고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도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많은 소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익 인증을 직접적으로 해주시면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종목 추천을 한 이후 끝이 아니라 이렇게 대응하면서 수익 인증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그 다음에 결과를 인증하고 있다는 부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자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자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유튜브 상에서나 여러가지 주요 수익 인증 부분들은 사고 넘치는 부분이죠. 결국 수익이 났을 때가 아니라 수익이 잠깐 마이너스로 있었을 때 물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소통방에서 그리고 종목을 바꾼할 때 이렇게 중간중간 문의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루 1일 단타 그리고 보통 7거래일 내에서 주요 종목들을 빠르게 회전률 높게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 보시면 이렇게 하나하나 소통하면서 인증해주시는 부분들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드릴 게 뭐냐면요. 첫 번째 소액으로 하셔라. 이 소액을 통해서 어때요? 계좌의 회전률을 높이는 방법 현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이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현재 물려있는 종목이 있다면 대응할 수 있는 자금으로 추매 자금으로도 쓸 수 있죠. 세 번째 그냥 물려있기보다는 그리고 현금이 없다고 관망하기보다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요 종목에 대해서 수익 났을 때는 중간에 갖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씩 잘라내면서 계좌 자체가 계속적으로 매수배도를 통해서 수익률을 누적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게 대응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 번 사놓고 쭉 오르는 부분만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매법은 누적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결국 중간중간에 사고팔고 하면서 주요 구간에서 분할매도와 분할매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크게 리스크는 줄이고 그 다음에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대응 방법으로 실시간 소통하면서 잡아드리고 있죠. 지금 보시면 이 당일 급등주 단타 종목들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번호 제가 개인 번호 오픈했고요. 010-5929-7823번 상단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번호로 구독 버튼 누르신 다음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종목들 주요 시간대 장중 시간대에 발송해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어때요? 각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까지 소통해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만 추천받는다 하더라도 정보로서의 가치와 시장 주도주로서의 어때요? 주요 대응 그 다음에 소액으로나마 추매자금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게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주요 세력들이 당인의 주도주를 선택하고 수급이 몰리는 부분들의 특징을 잡아서 어때요? 이러한 주요 수급에 대한 다시 한번 조건검색식으로 검증을 한 이후에 정말 엄선해서 어때요?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추매자금들 그리고 소액으로나마 어때요? 누적 숙률 분리시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대응하면서 종목 추천까지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하는 고민이 있죠. 내일은 뭘 살까? 지금 뭐 사야 될까라는 고민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종목으로 결국 결과로 검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 추천을 드릴 땐 세력들이 당일 주도주로 움직이는 세력 시간에 파악을 해서 두 번째 조건검색식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이후에 그런 종목들 10종목에서 15종목 정도가 뜬다 하더라도 엄선해서 한 종목에서 딱 두 종목만 발송함으로써 신뢰성과 함께 빠르게 수익 도달할 수 있도록 어때요?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뭘 해주셔야 될까요? 맞습니다. 기브앤테이크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채널 성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수익과 함께 하루하루 단타 가져가시면서 중간중간에 매수를 한 이후 어때요? 불안하죠. 과연 올라갈까? 어디서 팔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 많으실 텐데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지금 사도 되는지 팔아도 되는지 언제 팔 때인지 결국 사는 건 쉽지만 가장 어렵다던 이 매도 시점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추천드리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 하루하루 재미있게 당일 주도주에 대해서 종목들 받아가시고요. 딱 한 주라도 한번 사보셔서 수익이 나셨다면 하루하루 검증하셔서 재미있게 어렵게 물려있는 투자가 하니라 어때요? 현재 시장에서 수급주 그리고 주도주 위주로 매매하면서 빠르게 회전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으로 전략으로 그렇게 투자 전략 포트폴리오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추천드리고 있구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이렇게 저희랑 함께하면서 실시간으로 대응도 받고 그 다음에 종목 추천도 받고 하실 생각이 1%라도 있다면 상단에 번호로 간단하게 구독 버튼 누르신 이후에 어때요?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초대해드려서 카톡방이든 텔레그림방이든 또는 문자든 다양한 경로로 이렇게 저희와 소통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